정답 문자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미춘의 노래방 라이브 무대. 라이브 무대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냥 여기서 부르라고 하시던데요. 오늘 준비한 곡 어떤 곡인가요. 맞죠. 이거 아니에요. 아 저 제가 회식 때 국장님이 정말 좋아하던 그 노래. 아재들이 좋아하시는. 네. 지니를 준비했습니다. 지니 국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아재들의 노래 지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나미춘의 공개 처형입니다. 반주는 다 들으시죠. 저 이거 저만 듣는 거 알아요. 아 잘 들으세요. 아 잘 들어요. 정답. 빨리 왔다. 빨리 왔다. 하루가? 언니 다 들리세요. 아 다 들리세요. 근데 이거 되게. 아 어떡해. 아 좋아. 아 다 들리세요. 아 다 들리세요. 나 없는 동안에 널 잊은 적 없고 어찌히 아무래도 야 I'm sorry, I'm sorry 내가 못하는 건 한 번만 더 느낄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건 너의 오해냐 그 후회야 날 믿어주길 바래 이 시각이 가리 널 잊은 적 없고 더 돌아와야 또 나의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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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기 전에 I wanna be a victory 이 밤의 자신 속에 행복해보이는 우리가 있었지 함께한 날보다 이 병이 더 중요하지는 바다 한 번만 더 느끼기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건 너의 전문이야 이 밤의 자신 속에 그 후회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건 너의 이 날 날아와줘 이젠 소리가 망설이 피로를 얻어 처음 그 느낌처럼 예 시간이 가기 가는 지나도 나면 널 알아라 내게 다시 돌아받은 나의 마리마리마를 널 알겠어 네 I wanna be your mister I wanna be your mister I wanna be your mister I wanna be your cardiovascular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예 D D D D D D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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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ped me celebrate 잘 Vidling ỗi 감사합니다.